오토닉스 오토닉스 오토닉스에겐 특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열정, 배움, 그리고 변화와 미래. 이제 당신의 더 큰 꿈을 오토닉스에서 펼쳐보세요. 우리에겐 열정이 있습니다.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. 사실 회사 다니면서 다양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. 오토닉스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. 독서 모임, 농구, 배드민턴, 축구 등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전보다 많이 알고 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.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활동들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파합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우리에겐 배움이 있습니다. 배움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단계를 뛰어넘어 숨은 발전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처음 오토닉스에 들어오기 희망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IPP 현장 실습으로 주어진 인턴 과정을 통해 지식으로 배우던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보람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에겐 변화와 미래가 있습니다. 건강하고 유연한 소통, 화합의 문화,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 속에서 우리는 변해갑니다. 우리에겐 웃음보다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 오토닉스는 한 해 한 해 보다 젊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. 젊은 소통 문화 그리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발전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공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결국은 구성원들, 즉 인재가 발전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. 라고 말이죠. 변화를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오토닉스에서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. 저의 기업으로 희망한 도네 우리의 따뜻한 참가 감사합니다.